여러분 다같이 한 번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같이 마이너스 140 개형 200m 이래인 백석대학교 손님 청와비천 저래인 청와랑 우리 맥시미친수영 은래인 태아이신 지네인 날치스 자 청와랑 고르배라 파이팅입니다 자 청와랑 자 청와랑 파이팅 자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 백석대학교 날치스 청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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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형 기아에에에스 청와랑 백석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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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한 번 해 주세요 백석대하게 역전 당일것 같아 백석대각관우 이길 것 같아 백석대각관우 칠아убли 마지막 투자 출발합니다 4번은 출발 출발 자 이것만 잡을 수 있어요 정원아 정원아 KSG 정원아 화이팅 화이팅 정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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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마지막 경쟁은 어디일까요? 백선배